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김정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분을 직접 만나뵙지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연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유력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 이겼던 우리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제약으로 경제활동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과 원격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소비활동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도 디지털 기술 도입을 서두르면서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우리 삶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그리고 아주 밀접하게 다가온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또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에서는 이를 디지털 배당이라 칭하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집단과 국가 간 정보의 접근과 이용의 불평등을 의미하는 디지털 격차와는 또 다른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배당을 골고루 배당할 수 있는 재반 여건 마련이 더욱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거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인프라 여건이 미흡한 개발 도선국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더욱 심화하여 소득 및 경제력 격차로 이어져 결국 국제적인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하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코로나19 충격으로 약화된 국가 간 그리고 국내의 다양한 경제 주체 간의 연결성을 다시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천에 겪는 문제들을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디지털 전환기의 새로운 연결 방식, 그 국가 간 협력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제 개발 협력은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실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 KDI는 연결성과 개발 협력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개발 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 개발 협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늘 포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식과 아이디어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해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지식 공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통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